임지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임지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선입니다 저는 임지선입니다 저는 임지선이 공개라고 했는데 저는 임지선입니다 저는 임지선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임지선입니다 여러분은 임지선입니다 여러분은 임지선입니다 제 직업은 K-POP 트레너인데 한국에서 이제 가수분들 아니면 연습생분들 그리고 정말 음악을 취미로서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이제 보컬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케이팝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1년에 3번 정도 케이팝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제 직업은 이렇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2016년 처음 갔는데요 그때 처음 갔을 때 케이팝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으로 갔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분들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제가 원래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너무 흥미롭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또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저는 2016년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사랑에 빠져서 인도네시아에 사랑에... 인도네시아에 사랑에... 뭐라는 거지? 인도네시아... 아씨 뭐라는 거야? 인도네시아에 사랑에 빠져서 뭐지? 인도네시아에 사랑을... 인도네시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짜 인도네시아한테 사랑에 빠져서 여행도 다니고 죽자카르타도 가보고 발리도 가보고 팔렌방도 가보고 아무튼 저는 인도네시아가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문화,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거예요 가장 먼저 한국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 발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발리가 인도네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시고랭 정말 유명한 음식인데 나시고랭이 인도네시아 음식인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오로랑 인도네시아가 궁금해하는 한국의 여러가지 문화 어디 고래아다 반약 부다 막까나 트루스 트래디셔널 반약스 갈리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여러가지 문화, 전통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많이 소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재미있는 도전적인 챌린지 컨텐츠도 많이 하고 싶어요 한국에 여행을 올 계획이 있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70% 이상의 분들은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팁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무슬림분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여러가지 음식에 트라이를 못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거나 여러가지 여행 콘텐츠나 아니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은 아마 바사 잉글리시 바이스 바사 코레아 바사 인도네시아 짬뿔스 짬뿔스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짬뿔스 짬뿔스 얘기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면은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고 정말 엄청나게 멋있는 영상을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지금 제 계획은 일주일에 영상 한 개 정도 올려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저랑 제 팀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어 나 이거 진짜 콘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중에서 습과 습까지 서니까 제 맘대로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걸 콘텐츠로 만들기도 할 거예요 네 오늘 업로딩 한 거는 오프닝 영상이고 진짜 콘텐츠 영상은 바로 내일 이번에 Follow me let's get a credit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